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독 즉 한국어와 영어와 독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표현에서 오늘은 6-2강 신상성량 나이생일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6-2강 신상성량 나이생일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독일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순서대로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저보다 3살 위시네요.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몇 년생이세요? 동갑이네요. 저보다 1살 어리군요. You are younger than I am. 30대 초반이에요. I'm in my early thirties. 1974년에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1974.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You look young for your age.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You don't look your age. 정정하시네요. He is in good shape.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What's your star sign? 대화 몇 살이세요? How old are you? 저는 올해 서른 살이에요. I'm thirty years old.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My birthday is October 1st. 네, 이번에는 독일어가 되겠습니다. 저보다 3살 위시네요. Then you are three years older than I am.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Darf ich nach dem Alter fragen? 몇 년생이세요? In welchem jaar sind Sie geboren? 동갑이네요. We sind gleichaltrig. 저보다 1살 어리군요. Sie sind ein Jahr jünger als ich. 30대 초반이에요. Ich bin Anfang 30. 1974년에 태어났어요. Ich bin 1974 geboren.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Sie sehen jünger aus als Sie sind.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Man sieht Ihnen Ihr Alter aber nicht an. 정정하시네요. Sie sind aber noch vital.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Welche Sternzeichen haben Sie? Deewa, 몇 살이세요? Wie alt sind Sie? 저는 올해 서른 살이에요. Ich werde in diesem Jahr 30. 생일이 언제예요? Wann haben Sie Geborenstag?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Mein Geborenstag ist am 1. Oktober.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썼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서모음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썰널, 직접 목적어 DO이고 모모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써 주어로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원은 S, C.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격보원은 OC입니다. 어수는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독일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세 살 위시네요. 영어는 You are three years old than I am. 독일어는 Dan zinci dry art als ich. 여기서 영어와 독일어의 각각 어휘들의 의미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You are three years old than I am. 각 단어의 의미를 보시면은 You, 당신이죠. 대명사고 R은은 I의 추가적인 의미죠. 유어는 You are three years old than I am. Old은 더 나이가 많은 된 뭐모보다 그리고 I, 나, 저 대명사죠. M은 비동사의 1인칭 단수현정이죠. 다음은 Dan zinci dry art als ich is dan 그러면 zin트 동사죠. 지 당신 드라이, 셋, 야르, 해, 연, 엘트, 더 나이가 많은 알스, 뭐모보다 이, 나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어와 독일어의 각 의위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보다 세 살 위시네요. 한국에서는 또 주어, 당신이란 주어가 천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네요가 동사 위, 저보다 세 살 위 주격보 S 이 형식으로 당신은 저보다 세 살 위신이라고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You are three years old than I am에서 You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 동사 위, 그리고 three years old than I am 물론 여기서 다시 I가 주어가 되고 A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격보 S로서 three years old than I am, 저보다 세 살 위 주격보 S 이 형식으로서 당신은 I am, 저보다도 아, three years old than 세 살 위시네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은 난 진트 드라이, 야르, 엘트, 알스, 익히스 마찬가지로 지 주어가 S가 되겠습니다. 진트 동사 위, 드라이, 야르, 엘트, 알스, 익히스 주격보 S 이, 마찬가지로 이 형식으로 즉, 지, 즉, 단, 그러면 지, 당신은 이, 저보다도 드라이, 야르, 엘트, 알스, 세 살 위, 진트, 시네요 되겠습니다.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영어는 May I ask your age, 독일어는 Darf ich nach ihrem, 알트, fragen 자, 마찬가지로 또 어휘로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May I ask your age에서 May는 뭐 할 수 있다, 조동사죠? 또는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I는 대명사, 나, ask, 묻다 동사, Your 당신의, 대명사의 소유기역이죠? age, 나이, 독일어는 Darf ich nach ihrem, 알트, fragen 그래서 Darf는 영어에 방금 했듯이 May와 같은 의미입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ich nach, 대명사고, nach, 뭐뭐, 대, 전지사고 이름, 당신의 대명사고, 알트, 나이, fragen 물어보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장을 살펴보면은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에서는 또 제가라는 주어에서가 정략이 되어 있고 여쭤봐도 될까요? 동사 V 당신의 나이를 목적으로 사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May I ask your age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I가 주어에서가 되고 여쭤봐도 될까요? May ask가 동사 V 그리고 your age 즉 당신의 나이를 해서 목적으로 사명식으로서 I, 제가 your age 당신의 나이를 may ask 여쭤봐도 될까요? 사명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일을 보시면은 Darf ich nach ihrem alt fragen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ich 주어에서가 되겠습니다. Darf fragen 동사 V가 되고 nach ihrem alt 당신의 나이를 그래서 사명식으로 그래서 사명식으로 ich 제가 이름 alt 당신의 나이에 대해서 나이를 Darf fragen 여쭤봐도 될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몇 년생이세요? 영어는 What year were you born? 독일은 In velhem yars zinsgevoren 자 마찬가지로 또 어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at year were you born? 즉 what 의문사죠. 의문 여기서는 what year니까 의문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어 연 명사 원은 비동사 2인지 3인지 복수 과거형이죠. 유 당신 그리고 본 배어의 동사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태어났다 태어났다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은 In velhem yars zinsgevoren 자 인 전지사 인 영어인과 같습니다. velhem 어느 의문사 의문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AR 해 연 명사 zinsgevoren 동사 지 당신 대명사 게보렌 태어나다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생이세요? 한국에서는 당신이란 주어에서가 생략이 되어 있고 몇 년생이세요? 동사 전체 부위로 봐서 일형식으로 당신은 몇 년생이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What year were you born? 이 개설은 you가 주어에서가 되고 were born 동사 과거 분사 태어났다. 그래서 What year 몇 년도에 어느 해에 you 당신은 were born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일형식으로 당신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즉 몇 년생이세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은 Inveilham yal Zintgevoren 마찬가지로 지가 주어에서 당신이 주어에서가 되고 Zintgevoren 즉 동사 태어나다 수동이죠. 수동태로서 태어났다 동사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nveilham yal 은혜의 전치사구 PP로 봐서 지 즉 당신은 Inveilham yal 은혜의 Zintgevoren 태어났습니까? 즉 몇 년생이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동갑이네요. 영어는 We are the same age 독일을 보시면 We are the same age We are the same age 에서 We가 We라는 1인칭 대명사 복수죠. 그리고 A B 동사 1인칭 복수용 The 정관사 그리고 Same 같은 형용사 age 나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는 We are Zintgevoren We are 우리 대명사죠. Zintgevoren 동사 Gliartri 동갑 형용사 그럼 다시 또 문장을 보겠습니다. 동갑이네요 한국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 Ineo 동사 V 동갑 주격 보이스 이 형식으로 우리는 동갑이네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We are the same age 에서 위가 즉 우리 주어가 S가 되고 다음 아가 동사 V 동갑 the same age 가 축구 보이스 이 형식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are the same age 동갑이네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Vier Gliartri 영어와 똑같습니다. 구조가 We are 우리 주어 S가 되죠. 우리는 주어 S가 되고 S가 되고 S가 되고 Gliartri 동갑 주격 보이스 이 형식으로 We 우리는 S가 되고 Gliartri 동갑이네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저보다 한 살 어리 군요. 영어는 You are young than I am 독일을 보시면 Sie sind ein Jahr wing als ich 자 마찬가지로 또 어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ou are younger than I am 당신 대명사 A 비동사 2인칭 단수 현장 입니다. 어 부정관사 하나 I are young than 어린 than 뭐뭐보다 I 마찬가지로 대명사 저 MP 동사 1인칭 단수 명의 저 이다 그 다음 동의를 보시면 Sie sind ein Jahr wing als ich 지 당신 대명사 sind 동사 ein 마찬가지로 하나 관사 Jahr 해 연 그 다음 윙 더 어린 als 뭐뭐보다 ich 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장을 살펴보면 저보다 한 살 어리 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또 주어 당신이 생략되어 있고 군요가 동사 V가 되고 저보다 한 살 어리 주킥보 S 이형식으로서 당신은 저보다 한 살 어리 군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you are year younger than I am 에서 you 와 주 S 가 되고 그 다음 아 가 동사 V 그리고 year younger 물론 I가 다시 주 S가 되고 M이 동사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SC로 봐서 이형식으로 당신은 I am 저보다도 a year 영어 된 한 살 어리 군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Sie sind ein Jahr 윙 als ich 영어와 거의 형태가 비슷하죠. Sie가 주 S가 되고 sind 동사 V Ein Jahr 윙 als 그래서 이형식으로 지 당신은 저보다도 진트 아인 야 르 윙어 한 살 어리 군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30대 초반 이에요. 영어는 I'm in my early thirties 독일어는 even I'm fang dry 시 마찬가지로 또 의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 in my early thirties 아이가 대명사 저는 남 음 M의 축약 킹이죠. In S 전지사 마이 나의 early 초기 어린 30 30대 명사가 되겠습니다. 독일은 even I'm fang dry 시 이 대명사 빈 동사 이 다고 I'm fang 시작 dry 시 서른 수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문장을 살펴보면 30대 초반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주어 전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있고 이에요 동사 v 그 다음 30대 초반 여기서는 전지사 9로 보겠습니다. PP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30대 초반 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m in my early thirties 에서 I가 주어에서가 되고 M 동사 v 그리고 in my early thirties 30대 초반이 전지사 9로 이런식으로 I 저는 I'm in my early thirties 30대 초반이에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I'm in my early thirties 30대 초반이에요. I'm in my early thirties 30대 초반을 주께보았서 이 형식으로 I 저는 I'm in my early thirties 30대 초반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1974년에 태어났어요. 영어는 I was born in 1974 독일을 보시면 I'm in my early thirties 30대 초반이에요. 마찬가지로 어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was born in 1974 아이가 또 대명사 저는 was는 비동사 1인칭 3인칭 단수 과거형 동사죠. 본 배어 동사에 태어나다 과거 분사입니다. 인천지사 에서 1974 수사 되겠습니다. 다음 이 비 논첸 훈드리트 피어 운트 집치 게보렌 에서 이희 주어 나 이희가 대명사죠. 나 대명사가 되고 빈 동사 그 다음 1974 수사죠. 그 다음 게보렌 에서 태어난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문장을 살펴보면 1974년에 태어났어요 에서 한국에서는 전언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 태어났어요 가 동사 위. 그 다음 1974 가 전사구로 이런 식으로 저는 1974년에 태어났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 was born in 1974 에서 아이가 주 에서가 되고 was born 동사 위. 그 다음 in 1974 가 전사구로서 이런 식으로 I 저는 1974년에 was born 태어났어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I was born in 1974 은 집치 게보렌 마찬가지로 이희가 주 에서가 되고 bin 게보렌 태어나다가 동사 위. 그리고 나머지 1974 은 집치 1974년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사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희전은 1934 은 집치 1994년에 bin 게보렌 태어났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영어는 you look young for your age. 독일을 보시면 지젠 윙어 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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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젠트. 자 마찬가지로 또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ou look young for your age 에서 you는 당신 대명사죠. look 보이다 동사 young 어린 형용사 for 모모에 비해서 대해서 you 당신의 age 나이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지젠 윙어 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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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지 당신 진트 동사 이다 되겠습니다. 다시 문장을 보시면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여기서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주어 당신이 생략이 되어 있고 보여요 동사 v. 나이에 비해 어려 죽기 보이시 이 형식으로 당신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you look young for your age 에서 you가 주 s 가 되고 look 동사 v. 그 다음 young for your age 나이 비해 어려워 죽기 보이시 이 형식으로서 you 당신은 for your age 당신이 나이에 비해 look young 어려워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은 yougen wangerоляus arz de zin号 즉 지가 주 s 가 되고 the zen 동사 v 그 다음에 wangerоляus arz de zin号 전체를 죽기 보호에서 g 로 보겠습니다. 물론 due s 가 되고 zin号 가 동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형식으로서 you 당신은 digit 당신의 나이에 비해 The years of gin deberns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영어는 you don't look your age. 독일을 보시면 만지트 이넨 이르 알트 아브 니트 안 마찬가지로 또 보시면은 you don't look your age. you 당신 대명사죠. don't는 do not의 축약형 부정이죠. look 보이다. your 당신의 age 나이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만지트 이넨 이르 알트 아브 니트 안에서 만 사람들 짓 즉 보이다 이넨 즉 당신에게 당신을 이어 당신의 알트 나이 아브 하지만 니트 부정어죠. 아니다. 안은 분리전철이 되겠습니다. 분리 동사의 분리전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장을 보시면은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당신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보이지 않아요 동사 V 나이처럼 죽기 보이지 이응식이죠. 당신은 당신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you don't look your age에서 you가 주 s가 되고 don't look 동사 V your age가 죽기 보이지 이응식이죠. 당신은 don't look your age. 당신이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만지트 이넨 이르 알트 아브 니트 안에서 만 주 s가 되겠습니다. 지트 동사 V 이넨 즉 당신을 해서 목적으로 보고 이어 알트 목적 보호 로서 오 형식으로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 거론하고 니트는 부정우고 안은 원래 안지트 분리조동사의 분리전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체를 해석하면은 만 즉 사람들은 이넨 당신을 이어 알트 당신의 나이처럼 즉 짙트 짙트 니트 안 즉 안 봅니다. 즉 사람들은 당신을 당신 나이처럼 보지 않습니다. 즉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정하시네요. 영어로 보시면은 he is in good shape 독일을 보시면은 지진트 아브 노 피탈 다시 또 의유를 살펴보면은 he is in good shape 에서 희는 대명사죠. 그는 이전은 비동사 사면증 단수 인 전지사 굿 좋은 쉐이프 상태. 그 다음 독일을 보시면은 지진트 아브 노 피탈 지 당신 대명사죠. 진트 동사 아브 하지만 노 아직까지는 Vite 활기찬 건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문장을 살펴보시면은 정정하시네요. 자 여기서 한국어는 주어 영어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he 로 보았습니다. 그는 주어 s 로 보고 시네요 동사 V 정정하 전지사 굿로서 그는 정정하시네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he is in good shape 에서 희가 주어 s 가 되고 is가 동사 V in good shape 좋게 보였지 전지사 굿로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그는 is in good shape 정정하시네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은 지진트 아브 노 비탈 에서 지가 주어 s 가 되고 진트 동사 V 아브 하지만 노 아직도 비탈 죽적 보였지 이 형식으로서 지 당시 아브 하지만 지 당시는 노 아직도 진트 노비탈 진트 노비탈 즉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what's your star sign? 독일을 보시면 where is sted and chai heng? where is sted and chai heng? 자 마찬가지로 또 의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at's your star sign? what is, 즉 의문사와 is, 동사의 축약형이죠. your 당신의 star 별, sign 별자리, 그 다음 veles, sted and chai heng? have and she. 이제 veles 언어, sted and chai heng? 별자리, have and 동사 가지다 지 당신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장을 살펴보면은 당신의 별자리는 주 s가 되고 에요, 동사 v. 뭐가 죽격 보였지 이 형식으로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what's your star sign? 마찬가지로 your star sign? 당신의 별자리가 주 s가 되고 is가 동사 v. what 죽격 보였지 이 형식으로 your star sign 당신의 별자리는 what's 뭐예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몇 살이세요? 영어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는 얼마나 라는 부사고 old가 나이가 많은 아 동사죠. 그 다음 유 당신. 그 다음 독일으로 보시면 we are 당신. we 얼마나. 마찬가지로 영어의 how와 같은 개념입니다. art. 나이가 많은 진트. 동사이다. 지 당신. 대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단을 살펴보면 몇 살이세요?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당신이랑 주가 생략이 되어 있고 is세요 동사 v. 몇 살 죽격 보였지 이 형식으로서 당신은 몇 살이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how old are you? 여기를 마찬가지로 you. 당신 주어에서가 되고 아 동사 v. how old 죽격 보였지 이 형식으로서 you. 당신은 how old are you? 몇 살이세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we are 당신이. 마찬가지로 지. 당신이 주어에서가 되고 zint 동사 v. we are. 죽격 보였지 이 형식으로서 지. 당신은 we are 당신. 몇 살이세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저는 원래 서른 살이에요. 영어는 I'm 30 years old. 독일에는 ich werde indigemnial reich. 마찬가지로 또 의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 30 years old. I 나는 저는 이란 대명사죠. 그 다음은 am의 축약형 30 서른 수사 years he is old. 나이가 많은 나이. 그 다음 독일을 보시면 ich werde indigemnial reich. ich 나 저 대명사죠. verde. 묻힐 것이다. 동사. in. 전지사. digemnial reich. 30 수사.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장을 살펴보면 저는 원래 서른 살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저는 이 주어에서가 되고 이에요. 동사 v. 서른 살. 죽격 보였지 이 형식으로서 저는 this 이에요. 올래죠. 올래 서른 살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I'm 30 years old. 그래서 I가 주어에서가 되고 M 동사 v. 30 years old. 가 죽격 보였지 이 형식으로 I 저는 I'm 30 years old. 서른 살이에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독일은 반하빈지게 보였다. 자. 마찬가지로 또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en is your birthday is? When은 언제라는 의미는 무사죠. 이제는 비동사 3인칭 단수이다. Your 당신의 birthday 생일. 반하빈지게 보였다. 반 언제 마찬가지로 영어에 왠과 같죠. 하빈 가지다 지 당신 대명사 게 보였다. 생일명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살펴보시면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주어에서가 되고 a 가 동사 v 이런식으로서 당신의 생일이 언제예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When is your birthday? 에서 당신의 생일인 your birthday가 주어에서가 되고 is가 동사 v 이런식으로서 your birthday 당신의 생일이 when is 언제예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반하빈지게 보였다. 자 마찬가지로 지가 주어에서가 되고 하빈 동사 v 가지다. 게 보였다. 목적어. 삼행식으로서 지 당신은 van 언제 게 보였다. 생일을 하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집니까. 즉 생일이 언제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문장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생일이 언제였습니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장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일이 언제요. 라고 물이니까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다음 영어는 My birthday is October 1st. 독일을 보시면 Mine get worst I am erst in October. 마찬가지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y birthday is October 1st. My 나의 의미죠. 소유격. Birthday 생일 명사 is 이제는 비동사 삼징 단수 현장이죠. 그 다음 October 10월 명사 first 첫 번째 수사가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Mine get worst is I am erst in October. Mine 나의 영어에 마이와 같죠. Get worst dark 생일 명사 East 동사 M 전치사 Ersten 첫 번째 수사죠. 서수사가 되겠습니다. October 10월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10월 1일이 주어에서가 되겠습니다. 이에요 동사 V 그 다음 제 생일이 주격보호 S 즉 이 형식이죠. 그래서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My birthday is October 1st 에서 여기서 My birthday 주에서가 되겠죠. 이제가 동사 V 그 다음 October 1st 즉 이 형식으로 제 생일은 October 1st 10월 1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어를 보시면 영어와 유사하죠. 제 생일은 10월 1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의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의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저보다 3살 위시네요. You are 3 years older than I am.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May I ask your age? 몇 년생이세요? What year were you born? 동갑이네요. We are the same age. 저보다 1살 어리군요. You are younger than I am. 30대 초반이에요. I'm in my early 30s. 1974년에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1974.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You looked young for your age.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You don't look your age. 정정하시네요. He is in good shape.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What's your star sign? 대화 몇 살이세요? How old are you? 저는 원래 30살이에요. I'm 30 years old.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My birthday is October 1st. 이번에는 독일어가 되겠습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영어처럼 크게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세 살 위시네요. 난 진지 드라이야라 엘터 알스잇.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동갑이네요. 동갑이네요. We are the same age. 저보다 한 살 어리군요. You are a young age. 30대 초반이에요. I am 30. 1974년에 태어났어요. I am 1974. 나이에 비해 어려보여요. You are younger than you are.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Man sieht Ihnen Ihr alter aber nicht an. 정정하시네요. Sie sind aber noch vital.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Welche Sternzeichen haben Sie? 대화. 몇 살이세요? Wie alt sind Sie? 저는 원래 서른 살이에요. Ich werde in diesem Jahr 30. 생일이 언제예요? Wann haben Sie Geburtstag?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Mein Geburtstag ist am ersten Oktober.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독일어를 전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 잊으세요. Goodbye everyone. Mark's Good Choose a Man. 끝으로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다국어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Finally, I hope that my lecture has been helpful in your multilingual studies.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